1. 카이스트의 정세 존경하고 사랑하는 카이스트 가족 여러분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카이스트는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실패 그리고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 초인류대학의 꿈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카이스트 가족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에도 큐카이스트 신문화 전략을 바탕으로 카이스트의 세계 10위권 대학의 꿈은 순항하였습니다. 큐카이스트를 추진하며 일군 성과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창의적인 문화와 환경 속에서 꿈이 큰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 Q-Day, Color Your Year Project, 독서 골든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의 호기심을 격려하였습니다. 둘째, 과학 난제나 기발하고 황당한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기 위한 카이스트 황당 포럼을 지속하였습니다. 또 실패를 주제로 처음 시도하는 2023 카이스트 실패 주간을 통해서 실패의 두려움을 줄이고 유연한 사고와 도전 정신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카이스트 메타 융합관 건설을 완료함으로써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카이스트 미술관, 크래프톤 빌딩, 스마트 도시공학센터, 나눔관 등의 건설 사업이 완료되며 더 풍성한 환경과 분위기 속에 최초 연구를 위한 다양한 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카이스트 NYU 조인트 캠퍼스를 통해 9개의 연구센터와 카이스트 NYU 스타디 어웨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활발한 교육 연구 활동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넷째, 1렙 1 스타트업 비전화를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프로그램 지원으로 올해 70건의 학생 창업과 16건의 교원 창업이 생기는 등 창업 유도와 혁신 기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에도 카이스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이 기부라는 따뜻함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수 겸 배우인 이승기 씨, 주식회사 제이호텍, 주식회사 엠비트로와 경영대학 형인우 동문, 부영그룹 이중훈 회장님 등 많은 분의 선한 영향력이 카이스트로 모였습니다. 더불어 기타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됨에 따라 예산, 정원 등의 구애를 받지 않고 보다 자유롭게 국내외 우수 연구자 영입과 우수 학생 유치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카이스트 가족 여러분 2024년 새해는 우리의 세계 10위권 대학의 꿈이 좀 더 선명해지는 해로 만들겠습니다. 불확실성의 증가와 R&D 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된다고 믿으면 이미 된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힘차게 이어가겠습니다. 첫째, 혁신적인 캠퍼스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질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을 이어가겠습니다. 학생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캠퍼스를 학생들이 마음 놓고 도전하고 실패할 수 있는 신나는 놀이터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또 미래 바이오 의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의학공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혁신 캠퍼스의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홍택 캠퍼스 설립을 통해 혁신적인 교육, 연구 공간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남들이 하지 않는 최초 연구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청노화 메타융학관 신축, 생명모학과 신축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사를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카이스트의 국제화 경쟁력 제거를 위해 카이스트 NYU 조인트 캠퍼스를 통한 교육, 공동연구 등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기업과 정신 확산과 창업 확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올해 86건의 창업기업을 내년은 100건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원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사회 공헌 활동과 나눔의 가치 실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지속적인 기부금 유지로 연구와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함께 카이스트의 도전과 혁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 초유류 대학의 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카이스트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신년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